경제 선동 활동을 활발히 불리고 있습니다. 세상적 악량으로 이어지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 경제 선동 대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우리가 실제 현장에 나와서 생산자 대중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일본세, 그들의 투쟁 정신을 많이 배우게 되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진행하게 될 창작 창조 활동의 기본 정작 주제를 여기 들끓는 현실 속에서 찾아지고 있습니다.